오늘은 신대방역에서 얼마나 걸려나 자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일단 옥탑입니다 옥탑이고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옥탑입니다 옥탑이고 가격이... 가격이... 천에 31만원 입니다 관리비는 8만원 이구요 도시가스까지 포함 개별 전기반 따로 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200부터 1000까지 가능합니다 200부터 1000까지 가능하고 200에 39만원 그러면 이제 500에 36만원 1000에 31만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000에 31만원 짜리 그래도 옥탑 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 공간은 좀 작네요 2m 20 나오네요 2m 20이 나오고 여기서 저 벽까지는 3m 40이 나옵니다 그래도 1000에 31만원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라서 계단을 1층부터 해서 2,3,4층 3층을 올라와야 되지만 그래도 1000에 30만원 정도로 요정도면 괜찮지 않나 1000에 30에 반지하면 그것도 이른방 많아요 1000에 30에 반지하는 그러면 뭐 그런거는 사실 흔해서 뭐 강력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서 요정도면 옥탑도 그래도 지상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옵션은 다 있고 침대는 그래도 2m 20이니까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침대 들어가고 그래서 월세 만약에 보증금이 한 200 정도로 너무 적거나 아니면 보증금 한 1000까지 되는데 월세를 최대한 낮추고 싶거나 근데 반지하는 싫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침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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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